육해공은 연합하여 든든하고 강력하게 남자는 불현듯 생각한다 오늘은 속이 꽉 찬 뭔가를 든든하게 먹어보고 싶군 그렇다 냉장고에 남은 재료들을 확인하던 남자는 육해공이 어우러진 에그랩을 말아보기로 한다 먼저 각종 채소들을 기호에 맞게 썰어준다 채소가 듬뿍 들어간 요리는 언제나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 라고 남자는 생각하다가 갑자기 팬에 담근 투하 당근을 살짝 볶아 단맛을 끌어올리고 하는 김에 육해공에서 지상을 맡은 소세지도 함께 구워준다 남자는 에그랩에 넣을 소스를 위해 양파 반 개와 피클을 잘게 다져넣고 큰 보울에 다진 양파와 피클을 넣고 마요네즈 두 큰술 레몬즙 약간 꿀 한 큰술 넣어 잘 섞어준다 바다를 맡은 참치는 기름기를 쏙 빼주고 잠시 오븐 대기 드디어 하늘을 맡은 달걀 이건 좀 억지 같지만 그래도 엄마는 날개가 있으니까 어쨌든 세 개를 깨 적당히 섞고 체반에 한 건 걸러 소금 약간 추가해 잘 풀어준다 이제 팬에 식용유를 바르고 얇게 지단을 붙여낸다 지단을 만들 때 뒤집은 후불을 끄고 잔열로 익히면 지단이 더 부드럽고 탐 곳 없이 예쁘게 만들어진다는데 나는 왜 그래 여기서 회심의 재료 라이스페이퍼 투이 온수에 살짝 담갔던 라이스페이퍼를 함께 사용하면 쫀득한 식감과 더불어 재료를 말 때 지단이 찢어지지 않게 해주는 장점이 있지 완성된 지단 깔고 귀퉁이는 괜히 잘났고 양상추 얹고 소스 바르고 체다치즈 두 장 나란히 넣고 소세지 심고 채소들 배치하고 창치로 마무리한 뒤 잘 말아주면 된다 완성된 에그랩을 종이호일로 감싸 먹기 좋게 반으로 갈라주면 육해공에 듬직한 콜라보레이션 라이스페이퍼 품은 에그랩 드디어 완성이다 맛있는 에그랩을 한입 크게 베어문 남자는 괜히 육해공 드립치다 옛날 군생활이 생각나고 마는데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강원도 산골에서 혹한기 훈련을 하던 도중 넷돼지와 마주쳐 총검술로 격파하고 돌아오다가 지뢰를 밟은 동료를 구출하여 행보관에게 포상유가를 받아 나오던 찰나 간첩을 발견해 어쩌고 저쩌고 미주알고주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